엘리의 폰 앨범이 두렵다. Yes or No? 예스 저만 두려워하는 게 아닐 겁니다. 폰 앨범, 사진첩이 두렵다. 예스 사진첩이 두렵다. 긴장될거 같네. 자 이번에 정확하게 나오겠죠. 예스 아 그러네요. 두렵죠. 두렵다. 일단 핸드폰 사진 촬영에 두렵다. 언니 왜 고개를 못 들고 있지? 뭐 넘겼어? 뭐 넘겼어? 잠시만요. 누구십니까? 키원이야? 누구십니까? 키원이야? 누구, 누구세요? 아니요시에요? 네. 언니가 저 배 배려를 좀 많이 해줬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돼요? 저거는 완전 그냥 차, 상중화중에 SNS 올려도 될 정도? 한 10에서 이 정도 아 10에서 이 정도?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세요? 나 처음부터 누구 지났을 때야? 누구니? 누구야 누구? 혜린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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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콧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거죠? 저 진짜 조절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. 조절하셨네. 많이 했다. 고맙다. 이거 그냥 더 심하면 무슨 사진이 있는 거예요? 말로 표현해줄 수 있어요?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? 최상급. 최상급. 이렇게 방송에 나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쓰레기 정도? 아니 진짜로. 정말 정말 제가 엘리언니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끝이다. 아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. 내 핸드폰 어디 갔자면 난리가 가요. 빨리 내 핸드폰을 찾으라고 네. 일사불란하게 다 네. 네. 네.